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참모들을 민주당 당직자로 무덕이 채용한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입마금용 매관 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택에 보관하던 억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안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참모 가운데 최소 13명을 당직자로 채용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 대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저지른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입마금용으로 만약 당직자를 채용했다면 그것은 뇌물성 매관 매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정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폭식 정당 운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후한 무취한 정치인과 그 측근들의 놀이터이자 은신처로 전락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당합니다. 이 대표가 자택에 보유하다 지난해 6월 통장에 입금한 억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금과 모친상 조의금이라는 이 대표의 해명에도 분구하고 대장동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경기도의 공무원이 당시 경기지사의 자택에 들어가 돈다발을 운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민주당이라는 방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안입니다. 채널A 뉴스 정안입니다.